아 파도 진짜 많이 세네요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 어디나 어디 계시나 항상 건강하십시오 태풍 피해 없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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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맵고 아까 저 음료수 어디서 사줬어요? 질문 보노 의사 상윤님 응 상윤님 왔다갔어요? 아니 어디 안 먹으래 상윤님 넘어가다가 그들간도 푸르르 오는 호단에 와서 오다 보다 됐어 너무하네 성님 넘어간데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응 거기에서 뭐였어요? 거기 간다 푸르그림 아단에 푸르그림이 그거 만들잖아 안 먹어봐 만든 거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가져갔어요? 응 음 형은 형 부자 그 진짜 맛있어 응 아 이제 태풍이 오늘 밤부터 그냥 그들간 우리 정신 먹고 응 열 년시 반에 내려면 나오라는게 그냥 그때쯤에 시끄러워 응 그쵸 내일 태풍이라서 응 아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야 될텐데 아 아 집에 설탕이 없더라 설탕도 사야된대 설탕 좀 미숙아야 하나 있을건데 어디 설탕이 없구만 어디 어머 혼자 어디 숨겨놨어요? 진짜 어디 접힌이 없더라 어쩌게 저쩌로 어디 있어라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디 나중에 밥먹고 밥을 해요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이 하얀색은 두부야 다 꼬이가 아니고 한번만 드세요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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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여러개 드세요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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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차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안돼 어머 살 쪘다고 나 엄마 안먹잖아 뭔가 다네 오늘도 선생 저 정시명 사줘 오게 날씨가 너무 덥다 죽겠다 아 더워 날씨가 너무 덥다 죽겠다 난 더운데 뭐가 좋아 난 더운데 뭐가 좋아 한번만 해 응 응 응 응 봐봐 응 있음 응 응 아멘